저희는 인공지능 스캐너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는 프로샷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유가사리를 활용해서 친환경 배설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친환자 없는 로봇비를 희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녹색 전환 2020 새로운 미래를 열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산염증기관님, ό, 3명의 환영입니다! 저희는 스팟스테크의 단계사고요. 해양평균으로 복식을 받고 있는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친환경 대설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 단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인공지능 스캐너를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는 포샷을 개발하고 있네요. 이곳 지자체에는 지점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필터를 도착해주셨습니다. 공기청정 의원 2단위로 보통 2단위로... 단장님이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사이드 보면서 도착해서 괜찮겠죠? 한국인공주의원 3단위로 많이 들을 수 있는 큰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붙잡혀서 못봤습니다. 여러분, 이곳과는 태어나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공주의원 3단위로 알았습니다. 한국인공주의원 3단위로 Besar올 수 있나요? 지금 그는 공연 기업을 쓰는 게 좋 eterno.